지노씨 지노씨 기가 와이파이를 한 번만 쓰게 해줘요 한 번만 한 번만 아 지노씨 한 번만 딩동 딩동 택배 왔습니다 택배 올 게 없는... 잠깐만 너 밤나래 아니야? 생소리야 생소리 이게 내 택배야? 택배 택배 지노씨 지노씨 딩동 딩동 가스검진 나왔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긴 하는 것 같은데 들어와 보세요 네 잠깐만 좀 이상한데? 예? 아저씨 모장 벗어봐 아저씨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개수장이야 이게 아유 진호씨 기가 와이파이 쓰게 해줘 내가 다운받을 게 대용량이라서 우리 집에서는 2박 3일 걸린단 말이야 한 번만 아유 진호씨 아유 한 번만 알았어 알았어 다운받고 그냥 가 당연하지 진짜 뭘 다운받는 거야? 아니 무슨 여자가 이런 걸 다운받아 너? 면도하는 방법? 아야 이 Steff 왜 봐요 사생활 침해예요!? 실전 격투기? 나도 이거 받아야겠다 너한테 써먹어야지 저야 이거 무슨 냄새지 ENCY 나 향수 바꾼 거? 어떻게 알았어요? 너 똥 밟았지? 진짜 잠시만 나 두 잘나가! 나 두 잘나가! 또 박나래지? 아닌가? 아 나 진짜 박나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네. 아 이거 드러운 냄새 뭐야 이거? 이거 어제 맡았던 냄새 같은데? 분명히 어딘가 숨었어 지금. 분명해 진짜. 아주 우리 집에 한번만 더 와봐 내가. 수염을 싹 다 밀어버려야지 진짜. 소름 끼치도록 갖고 싶은 속도. 기강 와이파이.